영석이 우는 것 같은데, 지금? 퐁퐁 우는 거 아니야? 마지막 한 소절을 하는데 정말 갑자기 울컥해서 막 눈물을 너무 엄청 참았거든요 항상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울컥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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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외우는 겸 잘했어, 잘했어, 아이고, 잘했어, 잘했어 영석아, 뭔 일이여? 아이고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노래를 잘한 것 같은데 어우, 잘했어! 역대 제일 잘했어 아, 다행이다 그 와중에 자기 잘한 것 같다는 건 또 놓치지 않나요? 잘했어, 잘했어 이제 영석이가 고개 이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대로 보여주면 1, 2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, 여기 무시할 수는 없다 종민이가 1등 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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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